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많이 합니다 어제 나온 기사에요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터가 리플을 찬양했다 최근 공개된 2009년 이메일에서 컨펌 확인이 됐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터가 리플과 XRP를 극찬하고 찬양했다라는 건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은요 말티말미라고 하는 사람의 트위터를 통해서 2월 22일에 공개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내용은요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사토시와 보낸 이메일 서신을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 말티말미라고 하는 사람은요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비트코인 개발자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개발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사토시와 아주 가까운 관계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사토시 나카모터를 직접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일단 이메일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티말미 트위터에서 요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사토시 나카모터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메일 첫 번째 보낸 게 2019년 3월 2일 토요일에 사토시 나카모터가 말티말미에게 비트코인이라고 제목을 적어서 이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쭉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이메일을 다 확인해 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리플 관련해서 검색을 했을 때는 6개 정도가 단어가 보여지게 됐고요 XRP는 0개 검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이라고 쓰여진 이 6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말티말미가 사토시 나카모터에게 질문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나는 새로운 통화 사업 계획인 리플에 관해 발견했을 때 흥분했다 굉장히 익사이티드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만약 사토시 나카모터 너가 리플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나도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세 번째 리플 단어죠 여기에 사토시가 답변을 합니다 리플은 중앙 서버에서 신뢰와 함께 작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다른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렇게 사토시가 답변을 하게 된 거죠 자 지금 하나 둘 세 개죠 아까 여섯 개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세 개 지나갔고 또 다른 세 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신뢰 시스템이 진행함으로 리플은 집중시키기보다는 주변으로 확산시키는데 독특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어에서는 리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라는 질문을 나는 네 번 이상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말티 말미가 사토시 나카모터에게 보낸 이메일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도 사토시 나카모터가 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이거에 대한 답변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나가도 되고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토시 나카모터가 딱 하나만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리플은 중앙 서버에서 신뢰와 함께 작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다른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거 하나만 딱 작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소식 때문에 XRP 커뮤니티들은 때때로 2009년 사토시 나카모터의 리플 언급을 XRP 칭찬으로 오해하고 잘못 해석했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사토시 나카모터의 리플 언급은 XRP가 생성되기 3년 전에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거의 XRP를 몰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토시의 리플 언급은 2009년 라이언 푸거의 리플 페이와 관련이 있다 XRP 레저 개발의 기초이자 영감을 얻은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사토시는 XRP 레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또 XRP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XRP를 찬양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사토시 나카모터가 XRP를 칭찬하고 XRP를 찬양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짧게 정리를 하자면 사토시 나카모터는 리플 프로젝트에 대해 듣긴 했었지만 XRP 레저와 XRP가 나오지도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저 잘 몰랐다라고 봐야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사토시 나카모터가 리플사 혹은 XRP 레저 XRP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한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토시 나카모터가 아직 누군지도 모르죠 그리고 어디에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어딘가에 살고는 있겠죠 그래서 XRP와 XRP 레저에 대해서 지금은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나타나서 언급을 하는 건 아예 없으니까요 사토시 나카모터가 리플사나 XRP 레저 XRP를 칭찬했다거나 뭐 되게 좋다라고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뉴스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사실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